안녕하세요 크리스천영상학교 논의하나이신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크리스천영상학교가 마주한 고민거리라는 정보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를 찾아갔다면 어떤 대답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목사님은 진지하게 당신의 고민을 끝까지 듣고 나서 이렇게 대답할 것이에요 기도해 봅시다 아니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의 자신의 기도가 여러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 그 이후에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겠다고 하면 자신이 할 일을 다했다는 투의죠 사실 고민거리를 가지고 찾아가는 교인들조차 단임 목사에게 큰 기대를 걸지는 않아요 혹시 않은 마음으로 찾아간 것 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를 요청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응답이나 해결을 기도하지 않는 게 우리가 마주한 아무런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상학교는 아니에요 저는 그동안 인터넷의 칼럼이나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으며 성령이 내지 않은 기도의 숟가락을 들면 어떤 기적이라도 일어난다고 큰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똥똥 쳐졌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한 지 10년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는 저에게 나타나셔서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사역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기도로서 고질병을 치유해라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역을 해라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활동성을 알려라 등이었어요 말하자면 제 사역이 정신질환이나 고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삶의 질환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죠 그러나 당시 저는 성령으로부터 항상 듣게 되는 참 공상과학 같은 소설 공상과학 소설 같은 혹은 무협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었기에 그런 말씀을 들어도 전혀 놀라거나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정신분열증에 걸린 자매에게 축출기도를 해주고 나서 온전한 정신이 돌아왔다는 소문이 나자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이 아름아름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3년 동안 대전의 원룸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정신질환을 취하면서 성령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어요 그때 있었던 이야기는 크리스천 영상학교라는 다음 카페에 귀신 쫓음이라는 게시판에 제가 다 올려놓았으니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3년이 오르고 난 뒤에 성령께서 충지에 한적한 시골에 영상학교를 열어주신지 벌써 5년이 다 되어가고 있죠 그동안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도훈련을 시작했고 기도훈련을 마치고 영상학교를 교회 공동체를 삼아 눌러 앉은 식구들도 아이들 앞에서 160명이 넘어요 1인 가정까지 합쳐서 60개가 넘는 가정이에요 이들이 영상학교에 처음 발을 디딜 때도 아주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찾아왔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기가 무섭게 새로운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저를 찾아와서 해결 방책을 요구했죠 그러나 저는 우리네 교회 목사들처럼 기도의 본능 보자고 하지 않았어요 영상학교는 기도훈련을 하는 것이므로 이미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정신질환이나 각종 고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축출 기도를 해주고 더불어서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게 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자영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에 맞는 직업이나 직장 자영업을 조언해주고 제안하고 있어요 또 어떻게 직장을 찾고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는지에 대해 시시콜콜하게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가정이 깨진 사람들은 배우자와 가족들과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뜻과 삶에 적용하는 지혜를 자녀들의 대학 진학이나 진로,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조언을 해주고 나중에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악성 부처에 빠진 사람들에게 빚더미에게 서서 벗어나고 벗어나도록 도와주고 조언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저는 우리 영수학교 식구들의 문제를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5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으니까 제가 그간 해온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 영수학교 식구들의 삶에 녹아져 있겠죠 결론적으로 수많은 정신질환과 고질병이 치유되었으며 악성 부처에서 벗어났으며 깨진 가정이 회복되었고 새로운 직장을 찾았으며 만족스러운 자영업을 운영하나이도 있습니다 특히 크고 작은 문제가 선적하고 학교 성적이 형편없는 자녀들이 많이 회복되었죠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지지부진한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의 영적 문제를 낱낱이 지적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받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래전에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기도로서 고질병을 치유해라 삶의 문제를 해결해줘라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활동성을 알려라 등의 사역이 진짜인지 아니면 저의 과대 망상증인지 결과물로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 보면 17장 21절이죠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해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으미라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디보데우서 3장 5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자세히시고 통치하시는 천국을 일컫고 있죠 어린이 교회에서는 1번짜리 영적기도라면 자동적으로 성령이 들어오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무능하고 무기약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변 어느 교회나 교인들도 사정이 엇비슷하기에 자신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사학교는 아닙니다 성령의 안에 들어오시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신질환과 고질병이 치유되고 삶의 갖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영사학교 식구 중에서 여전히 문제가 지지부진한 사람들에게 불멩이를 집어던지고 칼로 찔러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찌르는 사람이나 찔림을 받는 사람이나 불편과 고통을 동반하죠 그래서 저희 코칭이 자의적인 성경 해석을 강요한다는 생각이 들거나 순종하고 싶지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지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지도에 순종하지 않는 식구에게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중이 싫으면 절을 떠나야지 절이 중을 떠나겠느냐고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